아니 저게 누군가? 길고 푸른은 장목수 왕이 보고 웃으면 희롱이 아니제쏘! 왕한테 보이기나 하게 해주쇼! 왕을 가지고 노는 거야 점내다! 황금거북임 내사 주십시오! 하늘아 나를 황제가 거동하는 길 옆에 오게 해다오 위에서 주러나간 목숨이 켜기와 짱숨다만 인생결하는 놈 누군가 하시는 방탄없이 방사를 치르는디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그런단 놈 이 어미에 대해서는 생각도 많으라고 하지 않느냐 결혼식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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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